며칠 전에 박지만 씨의 수행비서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죠. 경찰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돌연사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호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박글령 씨의 남편 공화당 신동욱 총재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오촌 조카 두 명을 비롯해서 내 사건과 연관된 사람들의 죽음에는 항상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신동욱 총재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죠. 수요일에 코너 라디오 재판정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를 하던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휴대전화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휴대전화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고 상당히 논란 중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 쪽으로 적용을 시켜보죠. 우리 재판정에 올려보겠습니다. 50원에 닮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가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회장의 수행비서가 지난 30일에 돌연 숨졌습니다. 성이 주씨입니다. 주모씨라고 해두죠. 경찰은요. 주모씨가 심근경색으로 급사한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의혹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모씨는 박근혜씨의 남편이죠. 신동욱 총재와 박지만 씨 사이 재판의 증언자였습니다. 이 재판의 증인 박 대통령의 오촌 조카 두 명에 이어서 비서 주모씨까지 숨지자 수상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사건의 당사자죠. 신동욱 공화당 총재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 총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에 숨진 박지만 회장의 비서 주모씨. 지금 경찰청장은 의혹 가질만한 사안이 아니다. 부검해봤는데 심근경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국가수에서 발표한 내용이니까 일단은 믿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믿고 있고요. 하지만 저와 관계된 사건 속의 등장 인물들이 무려 4년 동안에 6분이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6분이라면 누구누구 6분이 되죠 2011년도에는 박용철 박용수 이분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 조카 두 명 그렇죠. 또 2012년도에는 이춘상 보좌관 그리고 박용철 씨의 오른팔이었던 일명 짱구파 보스 항선웅 씨가 라멘을 먹다가 천식으로 사망을 하죠. 그리고 정윤혜 씨와 아주 가깝게 지냈던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박지만 씨의 수행 비서까지 그렇죠. 그렇다면 4년 동안에 6분이 세상을 떠난다. 과연 확률적으로 몇 퍼센트일까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제 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모르시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사건이 2007년에 벌어졌길래 이렇게 줄줄이 그 사건과 연루된 사람들이 숨졌다라고 주장을 하시는가 궁금해하실 거예요. 2007년에 그 사건이 뭡니까 2007년도에 4월 중순경으로 전기역을 하는데 유경재단 해제가 감사실장으로 재직하던 때였습니다. 아침 9시경에 박용철 씨와 짱구파 황선웅 그 일행 한 10여 명이 재단에 들어왔어요. 저에게 막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왜 뭐라고 하면서 박용철 씨가 했던 얘기는 저를 보고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경찰들이 들어왔고 그래서 저는 회의 중이니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라고 해서 경찰들은 돌려보냈고 그러자 박용철 씨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어요. 왜요 아니 어떻게 경찰을 돌려보낼 수가 있습니까 저를 폭행자로 고소를 하셔야죠 라고 제 얘기 대물었죠. 왜 나를 고소하지 않느냐 그런데 아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일어난 사건인 것 같으니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받은 정보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누구로부터 받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박지만 회장이 비서실장으로부터 저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는 것 그게 첫 만남이었고 첫 인연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왜 박지만 회장이 신동욱 총재를 모함하려고 했을까요 박지만 회장이 사주를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박지만 회장이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비서실장 네. 한 분의 정언자로부터 정언을 확보했는데요. 정용희 씨와 최순실 전남편 정윤혜 씨는 호영호재하는 사이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지 박지만 회장이 비서실장 명함은 가지고 있지만 삼성동 사람이라는 것까지 저희들이 정언을 확보했습니다. 삼성동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을 말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윤혜 최순실의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 그럼 정윤혜 최순실의 사람이 박지만 회장과 신동욱 총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한 게 바로 그 폭력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도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죠. 왜 최순실이. 그렇죠. 1990년에 박지만 회장과 제 아내가 노태우 대통령께 탄원서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언니를 최 씨 일가로부터 최태민으로부터 구해달라 이런 탄원서. 그렇죠. 그런데 그 무렵에는 이제 박지만 회장과 삼성동 쪽이 가깝게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던 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와의 관계가 원만해지면 곤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 회장과 저는 대립 관계를 만들어놔야 된다고 저는 본 겁니다. 그러니까 막 남매들 사이를 이간질 시켜놔야 된다라고 최순실 정윤혜는 판단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있다가 5월 중순에 한 달 후에 다시 저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누가요? 박용철 씨로부터. 박용철 씨. 아크 폭력을 행사했던 박용철 씨로부터. 그리고 전화가 와서 하는 얘기가 큰 고모 캠프에서 중국의 재경부 장관을 만나러 가야 되는 심부름을 가야 되는데 함께 동행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저에게 묻습니다. 큰 고모가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거네요. 그렇죠. 독하니까. 네. 그러고 나서 사고가 난 겁니다. 네. 칭타오에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청취자들께 전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중국의 조직폭력배들과 함께 저를 마약으로 일단은 엮으려고 했어요. 첫 번째는. 500ml 생수병에서 이렇게 연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거기 양쪽에 이렇게 빨대가 꽂혀 있고 그런데 저는 그 빨대를 손으로 잡고 입에 갖다 대고 불어냈죠. 아. 바깥으로. 그리고 최대한 그들에게 협조를 하면서 속여야 된다고 판단을 했죠. 네. 왜냐하면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는 속옷 차림을 뛰어내렸죠. 맨발로. 지갑만 챙겼어요. 네. 그렇게 해서 다리를 심하게 골절을 당했고 힘들게 힘들게 해서 7월 5일 날 제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참 정말 소설 같은 영화 같은 일을 당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게 더 문제가 된 거죠. 사실은 중국에서 죽었어야죠. 아니 그 배우는 지금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는 추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가 판단을 했으니까 그 세 사람을 고소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박지만 회장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렇죠. 박경철 씨가 2010년 9월 1일 날 법정에 정언을 했으니까요. 네. 그 정언한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한 거죠. 그러면 박지만 회장의 수행비서 주 씨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재판에 나가서 신동욱 총재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설명이 안 되는데요. 최근에 혹시 주 씨를 만난 적 있으세요? 작년 10월 달에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어떻게 과거에는 청와대 3인방들과 협력 관계였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봤죠. 그런데 청와대에 입사하고 나서는 모든 연락이 다 차단되었습니다. 문골 3인방과는? 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주 씨가 뒤늦게 진실을 밝히려 하자 지금 뭔가 음해를 당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거가? 글쎄요. 전 그까진 제가 잘. 저하고는 인연은 거기까지고요. 그리고 이 사건과 어찌 됐든 간에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최순실 씨만 구속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최순실 씨만 구속되어 있지 않느냐? 아직도 그 세력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두렵고 무섭다. 누굴까요? 그러면 최순실 씨만 구속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거는 그럼 누구를 더 얘기하는 걸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아닙니다. 박주만 회장도 아닙니다. 그것까지만 말씀드리죠. 그리고 제가 박주만 회장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박주만 회장께는 제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와서 새로운 증황 증거들이 나오고 했을 때 박주만 회장도 피해자다. 그러니까 박주만 회장을 내세워서 저와 이간질을 하려고 했고 제가 제 판단의 실수로 인해서 사실은 박주만 회장에게 큰 마음이 상처를 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새해에 박주만 회장께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그러면 박주만 회장이 아니라 다른 세력 바로 그 세력이 이제와 생각하니 최 씨 일가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사건들은 상상 그 이상의 상상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실체가 없다 그러면 정말로 그냥 우연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틀림없는 팩트 하나만 있죠. 뭔가요? 제가 피해를 봤다라는 건 팩트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미스테리한 사망사건의 원인은 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신동욱 총재님. 신 총재도 어떤 신변의 위협을 느끼세요? 누가 미행한다든지 뭔가. 제 고향 집에 나타났던 어머니의 사람 두 사람이었죠. 토요일날. 언제 토요일이요? 작년 크리스마스 전후입니다. 그거 얼마 안 됐네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저희 집을 두리번 두리번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를 나눈 대상자가 저희 형수인데 최형수인 줄 몰랐던 거죠. 그분은. 뭐라고 뭘 뜻더랍니까? 그냥 집이 좋네요. 뭐 이러면서 여기는 뭘 합니까? 아니 그런데 그냥 관광객이 지나가다가 물어봤을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저희 집은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 곳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렇죠. 어떤 행색이었답니까? 글쎄 경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분증을 달라고 하니까 신분증을 주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안 되죠. 경찰이라고 신분증을 줘야죠. 그런 일을 겪으셨군요. 그런 와중에 이 주모 씨 사망이 벌어지니까 이게 정말 자연사일까라는 의심을 품게 되신다는 말씀. 사실은 야당 측에서도 지금 이 대통령 오촌 조카 살인사건의 재조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특검에서 혹시 연락은 못 받으셨어요? 특검에서는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만 조만간에 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이 사건의 중심에 서가 있는 눈물이잖아요. 참 미스테리한 일들이 막 얽히고 얽혀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영화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실 것 같은데.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최순실 씨 이복 오빠죠. 최재석 씨가 29일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최태민 씨가 숨진 게 다살로 의심된다. 또 이런 의혹을 하나 제기했거든요.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 부부에게 사죄를 하고 싶다고 최재석 씨가. 무슨 사죄요? 무슨 사죄요? 본인은 최태민 씨의 아들로서 우리 부부가 겪었던 이런 아픈 이야기들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사죄를 하고 싶다는 의미였어요. 그러셨군요. 그 최재석 씨가 바로 그 최재석 씨가 지금 아버지 최태민 씨의 다살서를 제기를 하고 왔답니다. 특검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화 중에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보기도 전에 최재석 씨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독살됐다고요. 독살됐다. 자식들 간의 어떤 재산 다툼에 의해서 독살됐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본인은 확신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확신을 한다고요? 어떻게요? 왜냐하면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 본인은 그 당시 중국에 있었는데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건강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왔을 때 안매장이 돼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안매장이 돼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장소는 지금 현재 얼마 전에 방송에 났던 용인의 현재 산소 있죠? 네. 그것을 먼저 안매장을 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산소화가 이렇게 크게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요. 하나 더 첨언하자면 최재석 씨의 형제들 그 형제들에게 조직폭력배들이 동원이 됐고 그 조직폭력배들이 회뜰 때 사용한 칼 있죠? 우리 일명 사시미 칼이라고. 그 칼의 위협에 의해서 각서를 쓸 수밖에 없었답니다. 재산 포기. 네. 그래서 그게 무효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종용한 배후를 지금 역시 최순실로 최재석 씨는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거죠. 주장입니다. 이건 최재석 씨의 주장입니다만. 이번 박지만 회장의 비서 주모 씨의 사망사건. 여전히 의혹을 재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 상황이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화당 신동욱 총재였습니다.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께서 양측의 변론 들으시면서 판결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어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정윤연 새해 큰 복 받으시고 라디오 재판정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깜찍한 인사. 한복 입고 오셨어요 오늘.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인사 한마디 하셔야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깜백한 인사. 손 변호사님 역시 한복 입었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두 분은 새해 목표 같은 거 없으세요? 손 변호사님. 목표요? 네. 결심 같은 거. 결심. 좀 제 부하 직원들이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부하라고 하네요. 부하? 직원들이. 어느 세대세요? 부하. 직원들이 부자가 되면 좋겠어요. 네. 우리 직원들이.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이런. 회사보다 직원들이. 직원들이. 본인 빼고. 저는 괜찮습니다. 노 변호사님 결심. 저는 빨리 혼란 지국이 좀 파파되고 평화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거국적인 새해 소망을. 그나저나 새해 들어서면서 대통령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유라 씨는 체포되고 정말 숨가쁘게 새해 땡 하자마자 사건들이 터지고 있어요. 정유라 씨 체포 후에 인터뷰는 두 분 들으셨어요? 소변호사님 들으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소변호사님 들으셨죠? 육성 인터뷰를 저희가 어제 여러분께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직접 들려드렸는데 그게 최초의 육성 인터뷰였습니다. 독립PD 박훈규 PD가 저희 애청자예요. 이분이 정유라가 법정에 들어가기 직전에 10분 만난 인터뷰를 저희한테 제보를 한 겁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아침에 튼 건데 듣고서 많은 의견들이 어제 올라왔습니다. 이게 준비된 거냐 아니냐 생각보다 굉장히 거침없다 생각보다 밝다 톤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나 궁금해요. 저는 사실 준비를 많이 한 것 같고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 법원에 가서. 그럴 법 하죠. 들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할 말을 때박 때박 특히 본인이 해야만 한다고 생각되는 말들을 너무 정확하게 진술을 잘 해서 아마 이게 이분이 여러 번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예측하고 미리 준비한 게 아닌가. 변호사와 상담 다 끝내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질문하는 것 외의 이야기도 막 쏟아내는 거 보면서. 기자나 뭐 누가 질문하기 이전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먼저 막힘없이 슬슬 이야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잠깐만요. 지금 청취자 한 분이 어제 방송을 못 들으셨다. 잠깐 그 정유라 목소리 좀 들려주면 안 되겠냐 하시는데 준비가 됩니까? 됩니까? 잠깐 들을까요? 저는 아예 그때는 학교를 간 적이 없어서 담당 교수님이고 하나도 모르는 시절이었어요. 제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고 바로 독일로 왔거든요. 두 달 만에 독일로 와서 바로 여기서 말을 탔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누군지 사실상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회사 일 같은 건 아예 모르는 게 항상 저의 어머니가 싸인만 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아예 내용 안 했건 모르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뵙긴 뵀는데요. 마지막으로 뵀 게 저희 아버지가 일하실 때 뵀어요. 일단 그 주사 아줌마 백 실장님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차은택 씨도 저는 딱 한 번 봤어요. 학교일 모르고 회사일도 나는 포스트잇 이렇게 붙여놓으면 나는 싸인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 본 것도 한 달에 한 번 보고 못 봤다. 이런 얘기들은 막 거침없이 해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러나 과연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느냐. 믿지 못할 정황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방송은 안 나갔지만 돈 한 푼 없다. 이런 말 했는데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모 데리고 20대 남성 2명 대동해서 독일과 덴마크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도피 생활을 합니까. 자신의 말 스스로도 본인의 말의 진실성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했던 이야기가 단순히 그런 20대 어린 여성이 당황해서 정말 진실되게 말했다. 그렇게 단정하고 동정 여론이 일리면 진실을 밝히는 데 오히려 걸린돌이 될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칠 건 치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나저나 빨리 오겠습니까? 올 가능성이 조금 있죠. 왜냐하면 정유라 씨 입장에서도 덴마크에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인심보호 요청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사실은 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본인이 덴마크 법원에 구금된 상태에서 계속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하는 동안 계속 구금돼 있어야 되니까. 그게 아마 1년 정도 걸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도 아이하고 떨어져서 외국에서 계속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19개월 된 아기가 있는데 떨어져서 구금돼야 되는 그 상태가 엄마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차라리 그러느니 오히려 한국에 들어와서 본인을 잘 알고 있는 지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아기가 편하게 있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구속이 되더라도 그게 맞고요. 또 본인에 대한 혐의가 사실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법조계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오히려 들어와서 수사에 협조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차라리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어요. 정유라 씨가 언젠가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테고 또 그 후에 단죄를 받겠죠. 본인이 행한 범죄 행위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적정하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유라 씨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특검 수사 기간을 넘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70일밖에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탄핵 관련해서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이 탄핵 심판 관련해서도 정유라 씨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진실들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걱정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70일만 넘기면 특검 끝나거든요. 그걸 넘길 수 있다는 말씀. 오늘 재판정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재판정 주제는요. 이런 무거운 이야기 전국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봄직한 그런 내용입니다. 주제부터 외치죠. 운전 중에 휴대폰 영상통화를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이 경우 과연 휴대폰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 영상통화로 인한 사고를 휴대폰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겁니다. 손 변호사님. 이게 진짜로 일어난 소송이에요? 우리나라 사례는 아니고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정말로 소송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2년 전인데요. 교통사고로 5살 소녀가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사고였어요. 뒤에서 차가 들이받아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가해 차량 뒤에서 들이받은 차량의 운전자가 운전 중에 휴대전화 무료 영상통화 페이스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영상통화를 하면서 운전하다가 결국 사고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차를 들이받았고 앞에 차에 타고 있던 5살 소녀가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앞에 차에 있었던 사망한 소녀의 부모가 뒤에 차에 가해 운전자는 물론이고요. 가해 운전자가 사용했던 그런 전화기를 만든 회사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그러면 달리는 중에는 작동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왜 하지 않았느냐. 휴대폰 제조사에도 책임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경고 문구를 썼어야 되는데 왜 쓰지 않았느냐 이런 거예요? 둘 다죠. 둘 다인데요. 어쨌든 소송을 하게 되면 모든 주장할 수 있는 사정들을 다 넣는 것이기 때문에 경고 문구도 없었고 기술이 있는데 왜 반영 안 했느냐 등등의 모든 이유를 들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운전 중에 영상통화하고 문자 주고받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휴대폰 제조사가 애초에 운전 중에 작동을 안 하게 장치를 해놨으면 이런 위험한 일도 없었을 텐데 이거는 휴대폰 제조사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오바다. 이렇게 따지면 도대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거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정에 올려보겠습니다. 노변사님은 어느 쪽? 저는 조금 지나치다. 그거는 조금 오바다. 제조사 책임까지는 오바다. 손 변호사님. 이번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휴대전화 제조사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책임 있다. 유죄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려 있습니다. 제조사가 책임 있다. 유죄다 생각하시면 손변 책임 유죄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책임 진리 아니다. 제조사까지는 생각하시면 노변 무죄 책임 없다. 이렇게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뭔지 얘기하셔야 될까요? 손 변호사님. 네. 책임이 있습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게 운전 중에 영상통화를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로 인해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썼다고 해서 모두 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겠죠. 그런데 이번 사안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수성입니까? 뭐냐면 실제로 이 회사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특히나 휴대전화 그중에서도 영상통화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있었어요. 막으려면 막을 수가 있었는데. 특허를 게다가 특허로 출연해 가지고 특허까지 받았어요. 특허도 가지고 있었는데 시속 얼마가 되면 멈추게 하는. 그렇습니다. 이제 빠르게 이동할 때는 gps를 통해서 확인해서 빠르게 이동할 때는 영상통화를 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이 있었는데 그 기술을 해당 전화기에 반영하지 않아서 결국은 가해 운전자가 영상통화를 할 수 있었고 영상통화를 해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라는 주장이죠. 노블란 의사님. 뭐 특허가 있으면 다 무조건 그 특허를 반영해야 되는지 제품에. 그거는 좀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 기능이 있다라고 해서 그걸 적용시키게 되면 그 사람이 운전할 때는 타당한 얘기일 수 있지만 동승자일 경우에는 사실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뒷자리에서 급한 일을 해야 되는데 시속이 얼마 이상이 되니까 내 전화도 멈춰. 멈춰버리는 거예요. 차만 타면. 그거 어떻게 하느냐. 또 하나 이제 ktx같이 고속열차를 타고 간 경우에도 역시 그런 식으로 자동으로 그러면 핸드폰 기능이 정지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 사실 구분도 어려울 뿐더러 그것이 과연 타당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때요? 이렇게 멈추게 하는 기술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고문 있잖아요. 커션. 경고문이라도 하나 붙여놓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옛날부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거든요. 상식의 문제다. 경고문을 붙여야지만 우리가 그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손변호사님. 상식의 문제인데 거기다 굳이 경고문까지? 이게 어떻게 회사 책임이냐? 네. 상식의 문제이지만 그리고 현행법상 운전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사용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렇다면 경고문 정도로 붙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가 이 특허의 특성을 봐야 됩니다. 뭔데요? 이 특허는 안전에 관련된 특허예요. 따라서 기타 사용의 편의성이라든지 흥미를 위한 그런 분야의 특허라고 한다면 적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특허는 안전 특히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특허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특허를 왜 개발했겠습니까? 왜 이 기술을 개발해서 이 특허를 왜 받았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특허를 받아놓고 왜 안 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 특허라는 게 운전하는 동안에 영상통화를 하게 되면 사고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위험하다. 알기 때문에 낸 특허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개발했겠죠. 그런데 왜 적용 안 했을까요? 노무현사님 왜 웃으세요? 아니.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하고 영상통화하면 위험하다는 걸 모릅니까? 다 알지만 안 한 거 아닙니까? 상식의 문제가 역시.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이런 경우라면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하다 차 사고 당한 사람이 전화 회사를 상대로 소동할 수 있다. 왜? 위험한 곳에 공중전화 박스를 설치했기 때문에. 또 사고 낸 자동차 제조사에도 소동을 걸 수 있다. 왜? 이런 경우에 앞차가 속도를 줄이면 당연히 줄이는 기술이 있는데 적용하지 않았으니 사고가 난 것이어서. 이런 식의 의견들이 많아요. 말하자면. 그럼 끝도 없다. 그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한도 끝도 없다. 송 변호사님. 전적으로 회사 책임이라는 건 아니죠. 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라는 건 아닙니다. 100% 지라는 건 아니라. 회사의 책임도 일부 있다는 얘기고요. 그게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공중전화 부스를 말씀하셨는데 공중전화 부스를 정말로 위험한 곳, 설치하면 안 되는 곳, 사고 위험률이 높은 곳, 과거에 사망사고 났던 곳을 설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정을 봐야 되는 거고. 그건 소송의 여지가 임대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김여정의 의견들. 저는 중립을 지켜야죠. 아니. 차 사고 난 곳이 얼마나 많은데 도로 다 없앱니까? 물론 곳이라고 한다면 설치하지 않거나 아니면 안전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지.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편향적인 태도로 보이시는데. 청취자 의견 보겠습니다. 9342님은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도 물론 잘못 있다. 일부 있지만 운전 중에는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지금 dmb가 그런 식이다. 지금 자동차의 dmb는 정지가 되도록 법규로도 정해져 있는데 영상통화도 같은 식으로 이해해야 된다 하셨어요. 반면에 9023님은 아니 그럼 자동차 제조사는 운전자가 음주를 할 경우에 그러고 차를 탔을 때는 시동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 거기다 경고 표시 해놔야 됩니까? 이런 문자 주셨거든요. 실제로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됐죠. 그래요? 네. 그래서 아예 운전석에 앉으면 음주 감지를 해가지고 음주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 차가 있어요? 네. 그런 차가 있는데 개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용화가 아직은 실용성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영상통화를 금지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기술이 특허 개발됐고 정말 큰 비용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 안 한 게 잘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고요. 이게 사실은 기업의 책임. 기업의 책임을 미국은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경고문이요. 제가 미국 제품에 실제로 적힌 경고문들을 보니까 이런 기상체내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소형 트랙터에 붙어있는 경고문. 위험. 죽음을 피할 것. 죽음이 오면 피하시오. 이런 경고문이 있고요. 다리미에 붙어있는 경고문은 셔츠를 입은 상태에서는 다림질하지 마시오. 이해하셨어요? 셔츠 입은 상태에서는 다림질하지 마시오. 유모차에는 아동을 주머니에 넣지 마시오. LCD 패널에는 먹지 마시오. 이런 게 붙어있대요. 슈퍼맨 복장을 팔면서는 경고문에 이 옷을 입고는 날 수 없습니다. 진짜 날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도가 그려져 있는 넵킨에는 이 지도를 보고 항해하지 마시오. 이렇게 붙어있을 정도로 미국은 경고문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도 붙어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요. 사실 경고문을 붙이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당연히 붙일 수 있으면 붙였으면 좋았겠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예측해서 미리미리 경고문을 다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특히 이 사건이 일어났던 텍사스 주 같은 경우에는 주 고속도로에서 18세 이상 운전자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 자체도 없었어요. 그래요. 영상통화는 고사하고 휴대전화에 대한 법률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그 사람은 오히려 그런 제한을 두지 않은 텍사스 주를 상대로 소송하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고요. 그다음에 경고문을 붙이는 것 자체가 나쁘다 안 나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로서는 그래야 될 의무가 일단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에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침해성 원칙을 반드시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최소 침해성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이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최소 한도로 지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람들의 그런 상황을 규제하는 것이 바로 법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법이 너무 많이 나가지 말아라. 규제하지 말아라. 손 변호사님. 맞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다만 최소가 어디냐에 대한 개념이 다를 수 있어요. 최소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은 반드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처럼 운전 중에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함으로써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고 또한 금지하는 법규가 없다 하더라도 일반 규정이 있죠. 손해배상 관련해서 민법 750조라든지 불법행위하면 손해배상한다. 이런 규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보내주십시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유료 문자입니다.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보내주시고요. 이번 이 재판정 주제에 대한 것 말고도 여러분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좀 규제했으면 좋겠다. 움직일 때는 휴대 영상통화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바람이 있으면 보내주시고 아니다 싶으면 또 아니다는 의견도 보내주세요. 손 변호사님. 기업의 책임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 인류의 번영이나 행복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고 권장돼야죠. 그런데 결국 기업은 그를 통해서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결국은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익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기업의 이익을 얻는 것에 따라서 기업의 책임도 인정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의 책임이 뭐냐. 일단 그러한 기술을 활용하는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전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전적인 책임을 기업에게 주자는 게 아니라 기업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알려주자. 알겠습니다. 재판장 문을 좀 닫아보겠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했어요. 그러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휴대전화 제조사, 경고문이나 특허기술을 쓰지 않은 휴대전화 제조사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 청취자 귀신원들의 선택은 66 대 34, 66% 대 34%로 책임 없다. 노변에서 늘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승 변호사님. 네. 항상 힘겨운 배틀을 거쳐서. 힘겨운 배틀을 거쳐서. 노변호사님. 저는 오늘 조금 진행에 불만이 많습니다. 발언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어쨌든 앞으로 조심해 주시겠죠? 저요? 저요? 네. 농담입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휴대전화는요. 영상통화든 음성통화든 운전 중에는 하시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게 제조사의 책임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재판정에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두 분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재판정이었습니다. 치킨집이 울상입니다. 주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하면서 닭고기 공급이 우선 불안하고요. 게다가 식용료 물량이 갑자기 딸리면서 어려움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이중고에 시달리는 치킨집. 함께 나가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홍가랩 치킨입니다. 네. 세트로요. 18,000원. 맛있게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걱정 정도가 그냥 피부로 절실하게 느끼죠. 참 처음이라서 갑갑합니다. 일반적인 식용유도 오르고 닭 지금 추급도 이제 어려워질 거고 같은 동족업계 사람들 만나서 모두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얘기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들어오는 식용유가 이제 2,000원씩 인상이 되는데 이제 나름 걱정이 돼서 좀 많이 받아놔야 되나 왜냐하면 공급이 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기름을 아껴 쓸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기름이 오래되면 다 제품 자체가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드시는 분들이 입장에서 금방 알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여기 반반 하나만 주세요. 며칠에 하나씩 먹죠 뭐. 저는 몰라요. 일 갔다 와서 시간 되면 와 싸가고 그래요. 아주 좋아하죠. 최고죠. 치킨 없이 못 살죠. 일주일에 한 번은 먹어야죠. 근데 이게 배불러도 자꾸 입에 당기는 거 뭐냐면 입이 맛있어. 네. 보다 나올 거예요. 두 마리. 우리 아이지만 막 퍼줘요. 좀 힘들죠. 금방 인근에 닭집이 한 11개 있었는데 이 작은 골목 안에도 한 5개 정도가 문을 닫고 주인이 바뀌고 이랬던 것 같아요. 치킨이라는 게 서민 목걸이인데 일반적인 식용유도 오르고 모든 닭 수급도 어려워질 거고 저희뿐만 아니라 소비자들한테도 피해가 계속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깝죠. 그 다른 그짐도 많은데 계란 닭 때문에도 이렇게 걱정이 많으시는 거 보니까 참 깝깝합니다. 잘 좀 흘려서 모든 국민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치킨 하면 대표적인 국민 간식거리인데 달걀대란에 치킨다란에 식용유 대란까지 참 이 영세한 치킨 상인들 얼마나 힘이 들까요. 또 서민들은 들썩이는 바구니 물가에 얼마나 한숨 쉬어야만 하는 겁니까. 식용유 물량까지 달리는 치킨집 음향뉴스 현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희입니다. 청취자 최용근님. 그래서 그 휴대폰 소송 미국에선 어떻게 판결이 났습니까 하셨는데 판결 아직 안 났습니다. 지금 소송이 한참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미국에서는 정말 기업의 책임이라는 걸 거의 무한 책임으로 보죠. 여러분 스타벅스 소송 기억하시죠. 그리고 맥도날드 소송도 기억하실 거예요. 맥도날드에서 왜 차량을 타고 주문하는 이런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차량에서 커피를 주문했는데 커피를 받고 차량을 움직일 때 커피가 쏟아진 겁니다. 화상을 당했어요. 그러자 맥도날드에 소송을 했습니다. 너무 뜨거운 커피 온도 때문에 내가 화상당했다. 이런 소송까지 나오는 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이 결론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3933님 영상통화 중엔 차량 못 움직이게 했으면 좋겠다. 바람을 보내주셨고요. 1357님 상식이라고 해도 적어도 경고 문구 정도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문자들 들어오고 있고요. 반면에 상식이라는 게 있죠. 상식선이라는 게 있죠.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합니까. 그러면 김현정의 뉴스쇼 듣고 가다 차 사고 나면 김현정 기씨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거 아까 누가 보내셨죠. 한 분이 이런 거 주셨던데 이렇게 생각하자라는 의견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동욱 총재와 인터뷰 들으시고는 김진욱님 우연이라도 반복되면 그게 필연입니다. 3130님 김재환님 4222님 등은 듣다 보니까 무슨 영화 같습니다. 무섭습니다. 5949 9296 4972님도 철저한 수사를 해서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밝혀지기를 바란다. 이런 문자. 박근혜 대통령 오천조카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당에서 재수사를 하자. 이런 요청을 이미 공개적으로 한 상태죠.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고요. 대학 총장 블루 리스트. 교육계 블루 리스트 인터뷰가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최기류님 대학 총장까지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다니. 한편으로는 또 거기 그 권력에 빌붙어 살려는 교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겠죠. 하셨고요. 5359님 가치를 중시한다는 김사열 교수 힘내라. 문자 주셨습니다. 3238님 박근혜 정권의 실정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 못한 것.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문자.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이면 절기상 가장 춥다는 소환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서울은 한낮의 기온이 구도까지 오르는 포근한 날씨. 마치 초봄 같은 날씨가 펼쳐집니다. 참 겨울이라고 믿기지가 않죠. 강원도 겨울 축제 현장에는 비상이 걸렸는데요.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국내 최대 겨울 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도 이번 주에 예정대로 개막을 못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개막할 거라고 다 예고를 하고 예약까지 받았는데 그걸 취소해야 할 형편이랍니다. 얼음이 얼지 않아서라는데요. 도대체 이번 겨울 날씨 왜 이런 건지 좀 짚어보죠. 우선 화천 산천어 축제 현장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오세빈 기획팀장 연결이 돼 있나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세빈입니다. 아니 예정대로라면 지금 인터뷰 할 시간도 없이 바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다른 것 때문에 더 바쁘네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왜 축제 문을 못 여시는 거예요? 네. 얼음이 좀 얇아서요. 축제가 좀 연기가 됐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 얼어야 축제가 가능한데요? 워낙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안전기준이 보통 20cm 이상은 돼야지 축제를 개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cm? 네. 그런데 지금은 한 그 절반 정도 얼어있습니다. 아니 매년 이맘때면 제가 항상 산천어 축제 연결했었어요. 충분히 얼어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왜 올해는 이렇게 됐습니까? 날씨가 좀 포근했던 거예요? 날씨가 좀 포근했던 것도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12월 달에 비가 좀 많이 왔었어요. 비가. 한 겨울인데 장맛빛처럼 내려가지고. 그래서 그때 많이 녹아가지고. 아무래도 이 상태로는 이번 주에 개막을 하면 안전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펑펑 내려야 할 때 비가 장맛빛처럼 내렸다는 건 얼마나 왔어요? 12월에. 화천에 한 60mm 정도 왔어요. 60mm가 왔었어요? 네. 그때 녹았군요. 얼려있던 게. 아니 이게 강물이 얼지 않아서 축제를 못하는 게 축제가 시작된 지 14년 만에 처음이라면서요. 네. 제가 1회부터 산천어 축제 같이 했었는데 얼음이 이렇게 약하게 얼어서 축제를 못하게 연기가 된 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웬일입니까? 주민분들이 지금 이만저만 실망이 크신 게 아니겠어요? 네. 지금 당장 1월 7일부터는 얼마 남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연기가 돼서 상실감이 좀 크신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일주일 연기하신 거죠? 네.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음이 충분히 열지 않으면 그때는 또 안전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요? 저희가 이제 계속 얼음 체크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확보되면 축제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요. 꼭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고맙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산천어 축제 얼음만이 아니라 한강도 지금쯤이면 얼어야 하는데 지금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올겨울 왜 이런 걸까요? 언제까지 이런 걸까요? K웨더 반기성 센터장 연결을 해보죠. 반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일이면 절기상 제일 춥다는 소환이에요. 그런데 겨울 축제 비상 걸린 건 물론이고 어제는 창원에요. 경남 창원에 동백꽃이 피었답니다. 센터장님. 무슨 일입니까? 겨울이 시작된 작년 12월부터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이상고온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12월 같은 경우도 전국 평균 기온 보다 거의 1.6도 이상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되게 추워요 해도 그거는 잠깐이고 예전에 비하 예년에 비하면 상당히 전반적으로 높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1973년 이후에 43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이었습니다. 12월 평균 기온이. 그다음에 중부지방도 진짜 한겨울에 영상 12도까지 올라가는 등 거의 초범의 날씨를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특히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 앞에서 들으셨겠지만 장맛비 같은 폭우가 왔대요. 그래서 그 비 때문에 얼음이 녹아서 지금 산천호축제도 못한다는 건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것도 이상한 건가요? 그렇죠. 겨울에는 실제로 눈이 내려야 되죠. 겨울에는. 그런데 10월 21일부터 22일 동안에 강원도 지역으로는 거의 한 60에서 많이 온 거 80mm 사이에 비가 내렸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는 건 영상기온이라는 것이고 일단 비가 오게 되면 기존에 눈이라든가 얼음은 다 녹게 돼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비도 거의 43년 만에 12월 미루는 가장 많이 비가 내렸거든요. 전국적으로도 그러니까 거의 이상기후라고. 이상해요. 참 이상한 겨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신기한 게 올겨울 시작하기 전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올겨울이 유독 추울 거다. 혹독하게 추울 거다. 패딩들 잘 팔릴 거다. 이런 얘기를 뉴스로 봤거든요. 다 빗나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사실 올겨울이 춥다고 예상했던 것은 일단 북극의 빙하가 굉장히 많이 녹았어요. 올해. 그런데 북극 빙하가 많이 녹은 해가 겨울이 춥습니다. 대개 추니까 그랬고요. 다음에 이제 라니냐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니냐가 영향을 주면 우리나라 겨울은 추운 경향을 보입니다. 또 시베리아 고기압도 상당히 강하게 발달할 것이다. 먼저 이랬기 때문에 올겨울이 상당히 추울 것으로 봤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부근에 지금 티베타고 중국 쪽이 우리나라 겨울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데 이쪽에 상층으로 기압 등이라고 해요. 고기압 세력이. 따뜻한 고기압 세력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북쪽에 있는 한기가 내려오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쪽으로. 기가 막고 있는 거군요. 따뜻한 고기압이. 그러다 보니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기압 배치가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올겨울에 이상 난동이죠. 이상 고년상. 이런 거는 예측과 전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 KU에 대해서는 1월 중순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서부터는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을 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1월 하순 정도 가면 강한 한파가 한두 차례 내려오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겹친 거네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점점 기온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거 하나에다가 그다음에 올해의 특징적인 고기압이 지금 뭔가를 막고 있는 거 두 가지가 겹치니까 이렇게 된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사실은 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전에 한강에서 썰매 타고 스케이트 타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이 사이에는 그런 거 기대하기 아주 힘들어요. 지금은 이제 지구온난화죠. 말씀하신 것처럼. 전 지구적으로 이제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기온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 어릴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강이나 하차는 다 얼었거든요. 다 얼었죠. 꽁꽁 얼었죠. 그러니까 뭐 진짜 그때는 스케이트도 거기서 다 탔고 썰매도 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뭐 한강이 얼긴 옵니다. 이제 매년. 네. 얼긴 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평년보다 좀 늦었죠. 올 1월에는. 그렇죠. 그래도 21일 정도에 한강이 얼었었고 재작년에는 이제 초겨울이 추웠기 때문에 3일 정도에 이제 얼었었는데 올해도 좀 얼기는 얼지만 평년부터 좀 늦을 것 같아요. 원래 평년은 한 13일 정도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온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제 스케이트 탈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얇아요. 전화가 뭐 비교도 안 돼요. 그러니까 평 뭐 살얼음 정도 얼 정도.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이제 한강이나 뭐 진짜 조금 좀 큰 개천이나 이런 데서는 얼음이 얼어서 스케이트 탄다. 이거는 이제 없죠. 아 옛날이어가 정말 됐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다음 주에 한파가 오고 1월 말쯤에 강한 한파가 한 차례 올 거다. 한두 차례 올 거다. 이 말씀이세요. 네. 올겨울에. 네. 추워서 뭐 불편하니 어쩌니 해도 겨울은 겨울다워야 정상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좀 추워도 겨울다웠으면 그런 날씨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네. 감사합니다. K-Wedder 반기성 센터장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임명진 비대위원장 탈당할 사람들 알아서 나가라.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희정 충남지사는요. 손학규 전민주당 대표에게 정계 은퇴하시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정치권은 서로서로 헤어져야 할 시간인가요? 김현정의 뉴스쇼가 선정한 오늘의 노래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려고 돌아오는 사람.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소식도 들어와 있는 아침이죠. 반기문 총장이 오는 12일 오후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는 12일. 그러니까 1월 12일 오후에 한 5시 반쯤에 귀국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귀국 후에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보류한 상태. 이 소식까지 전하면서 저는 인사드리죠. 내일 아침 7시 반에 여기서 다시 모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